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비하한 그림이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 비하 전시회였었는데요. 여기 나온 그림이 400만 원. 어처구니가 없죠.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진짜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참 보기도 정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게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실이 주최한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저게 어쨌든 더러운 잠이라는 이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입니다. 저런 그림은 현직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국회에서 전시한다는 자체가 정말 요즘 혐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성 혐오. 어쨌든 모든 혐오스러움에 극치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단체 회원들이 화가 나니까 저거 그냥 때리고 내 탱개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 값이 2천만 원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좌파조 민족미술인연합협의회 감정 결과에 따라서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결국 법원이 400만 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을 떠나가야 정말 저걸 한 인간들을 정말 감방에 보내야 되는데 저 그림 자체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합성사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림 좀 그린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2천만 원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좌우를 때 예술적 가치가 없습니다. 뺏긴 겁니다. 뺏긴 건데 저게 상상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저걸 갖다가 어쨌든 민족미술인연합협의회는 2천만 원의 감정 결과로 손해배상하라고 했다가 이제 상상만으로 결정 났는데 저건 정말 도덕적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그림예술협회예요? 민족미술인연합협의회. 민족미술인연합의회. 이 냄새가 나요. 민미협. 민족미술하고는 좌파 냄새 나잖아요. 왜 거기다가 감정을 맡겼죠?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은 프랑스와가 마네의 올렝피아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겁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패러디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 거기에다가 최순실 세월호가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특정인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한 건데 이런 걸 갖다가 이름도 더러운 잠이라고 붙여서 여의도 국회의원 1층에 전시를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야 됩니까? 참 진짜 기관없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5분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거. 진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여성혐오 작가입니다. 저는 여성혐오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이런 작품을 갖다가 국회의원 1층에서 전시를 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때 표창원 의원은 이것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회부돼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도 이것에 대해서는 하도 그때 많이 날씨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런 더러운 짓을 합니까? 더러운 잠이 아니라 더러운 표창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표창원과 표창원 부인을 패러디해서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변수막을 달았는데 그건 처벌받았어요. 이것도 예술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 강아지랑 이렇게 한 건데 그거는 패러디가 아니에요. 그거는 창작이에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창작이죠. 어쨌든 그렇고 이때 어쨌든 주목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셨죠. 이때 예비역 해군 준장 신모 씨 이분이 화가 나서 그냥 달려와서 그냥 뛰어내서 바닥에다가 내 던지고 그림을 밟아가지고 시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한다고 하면 캠퍼스 값하고 물감 값 그다음에 프린터 비용 다 합쳐봐야 한 5만 원 안짜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400만 원이라는 게 그래요. 5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원 판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 판결이니까 항소해야죠. 항소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좀 정말 짜증이 나면 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받는 때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을 똑같은 그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벗고 있고 그 뒤에 누구죠? 손해원. 손해원이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거로 그대로 걸었다. 문바가 지나가다 박살냈다. 그럼 저는 400만 원 버는 거네. 바로. 그런데 이 감정일 때가 신혜진 대표가 하면 국회에서 전시해 주겠습니까? 또 찾아야죠. 그런데 그 감정 단체가 없네. 감을 보니까. 애국 미술인협회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감정받아서 10억 원이다. 이렇게 한 번 감정받아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요새 뭐 프라를 배경으로 그림 하나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프라를 배경으로. 그런데 저도 그림 좀 그렸습니다. 대학생 할 때 경영학과지만 미대에서 5개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좀 압니다. 마음먹으면 저도 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너무 도덕적이어서 잘 못하는 건데 저쪽은 간도 크고 빨리 저걸 하셔야 돼요. 우리 애국 미술인협회 대표로 취임하시고 저도 회원으로 취업해서 우리 협회를 만들어 갖고 이런 그림 나오면 10억 원씩 다 계산해 주는 거로.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번에 판결을 보니까 제가 보다 신경을 좀 썩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원고 저쪽 이상한 좌파가 이걸 전시한 인간들이 작품값만 2천만 원을 요구했고 그것 말고도 또 천만 원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거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못 주겠다. 왜냐하면 이거 당시 알지 않으시피 국회 전시 당시 얼마나 비팔받습니까? 그 정도니까 법원도 차마 이거 뭐 위자료까지는 못 주겠고 천만 원. 대신에 작품값을 4백만 원으로 한 건데 이것도 4백만 원이요. 지금 그림 그 규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호당 1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10호가 좀 넘는 그림으로 본다면 보통 유명 작가들도 사실 호당 10호는 잘 받는 겁니다. 잘 받는 거예요. 그렇죠. 4백만 원이면 이게 호당 10만 원을 훨씬 넘겨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건데 이건 좀 어처구니가 없죠. 그럼 이제 이게 심 씨 등이 이제 드론장을 부숴버린 이 심 씨 등은 이제 이거 뭐 4백만 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불복해서 이제 항소했습니다. 당일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사재판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소송비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4백만 원은 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면 우리 법원이 영 엉망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100만 원 약식명령도 좀 기분 나쁜 게 기분 나쁜 겁니다. 차라리 쟤들을 저쪽 전시회 한쪽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모욕죄 이거는 뭐 한다고 지금 신의 한수의 오경덕 화가 그림이 많습니다. 대작 대작들이 있죠. 100호짜리 대작들 그게 저희 한 3개 되고 10호짜리 굉장히 많고 말이죠.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호짜리 신의 한수 있는 거. 1억 좀 합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유명 화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명 화가인데 4천만 원. 그런데 그 조그만 그림을 갖다가 패러디해 갖고 놓은 걸 갖다가 어떻게 2천만 원.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작지 않을 겁니다. 큰 그림 같긴 한데 크고 작고가 문제인 게 아니라 뺏긴 그림이지. 그러니까요. 우리도 아니 우리 컴퓨터에서 만들면 됩니다. 문제인데 등 누워있고 옆에 끼워놓고 하면 프린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다가 그렇게 프린트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페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림 그럼 이건 창작이다. 그럼 뭐 5천만 원 딱 부르면 되지. 아니 뭐 방금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건 뭐 그럼 이게 있잖아 이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물감 박해세를 넣고 뿌리고 던져버리면 그것도 예술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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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방법들이 많은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더러워 사라지 무슨 아유 정말 제가 말씀하실 중간에 한 3분만 말씀하시고 계시면 제가 바로 패러디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도 이 신의한수의 또 나름의 인터넷 유튜브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합석한 사진 그리고 그림을 캔버스 전에 붙인 겁니다. 붙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좀 더 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림이 그러니까 쉬워요 만들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4만 원 돈 많이 쳐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피고는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단순한 음화다. 음화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법원이 그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그림이고 이거는 뭐 찢어버려야 될 그림인데 그걸 무슨 4백만 원이나 줘야 되는지 땅 파면 천은 안 나옵니다. 4백만 원이면 상당히 세게 쳐준 건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중재한 건 한국미술감정원이 했다고 합니다. 재감정을 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4백만 원 2천만 원에 비하면 적은 돈이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뭐 줄만은 하지만 또 신무웃이라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쁠 겁니다. 무슨 그림이라고 4백만 원까지 줘야 됩니까? 이거 패러디하고 그냥 간단하게 갖다가 붙인 건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후면은 나옵니다. 제가 만든 그림이 잠시 후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약간 지루해도 말이죠. 3분 정도 지금 몇 분이나 지났습니까? 저게 더 칠을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작품감 좀 많이 받으려면 저렇게만 하면 그건 작품으로도 그게 아니라 3분 정도 걸린 그림이라니까 아크릴 물감 조금 더 칠하면 아크릴 물감 쫙 하면 제가 프린트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조금만 만져주시면 바로 지금 다 됐습니다. 저희가 저거 보면 저게 무슨 3만 원입니까? 게임 끝났습니다. 바로 만든 거 이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3분 만에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왜냐하면 이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물감 좀 더 칠하면 아크릴 물감은 근데 이거 4천만 원이야 작품 이름은 꿀 목포의 잠입니다. 목포의 잠 목포의 잠 목포의 잠 야 이거 제가 말을 못하게 더 세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계속 보여줘야지 민망해서 계속 보여주진 못하겠고 목포의 잠 좀 전께 목포의 잠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아니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제가 여기다가 몸이 여성이기 때문에 원래는 김정숙 여사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니까 똑같이 한 거면 더 이상 우리 손댄 거 없이 그냥 최순실 자리에 손댄원 노년을 그거는 이미 민주평화당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쪽의 최순실이 손댄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말이 아닌 비평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하는데 참 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프린트 안 합니다.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덫지는 안 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냥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그랬지만 자꾸 정이 가는데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올려볼까요? 조금만 봅시다. 조금만. 3천만 띄우고 3천만 띄우고 3천만 하나 둘 목포의 잠 더러운 잠이 아니라 목포의 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술입니까? 마음이 약해서 근데 이거 진짜 행위예술이었었죠. 좀 전 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2분 50초 만에 만든 것 같아요. 2분 50초 2분 50초 만에 이거 대박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줄 알아도 안 합니다. 너무 점잖어가지고 뭐가 못해서 하나입니까? 그러니까요. 방송 중에 제가 불현도 떠올라서 만든 건데 괜찮았네요. 그렇죠. 목포의 잠. 아이고. 이런 거 어떻게 400만 원을 참 말이 안 되죠. 제가 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도 얼마 주실 겁니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아 그래. 물값만 있으면 더치라고. 저거 아유 정말 저는 페인팅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치라면 저거 5천만 원까지 넘어갑니다. 5천만 원까지. 이게 2천만 원인데. 그럼요. 5천만 원. 직접 직접 얘기하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대미술의 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연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요. 일명 시사 시사하트.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안 한다는 그게 중요한 방침적인 것이고 정말 이걸 전시 기획한 토창원 의원이나 의원실이나 이걸 전시한 그 인간이나 그걸 또 돈 받아내겠다고 소송한 아우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나 이런 것들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균형을 잡게 돼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한 거는 그대로 아마 더합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심하십시오. 너무 진정 놀기로 하다 보면 그렇죠. 꼭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얼굴 말씀드린 거는 그 자리에 손혜원 얼굴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무소물의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제가 하기에는 여성이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놓는 건 뭐 그런대로 우수 우선면서 넘어가지만 이게 또 여성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뭐 그런데 당시 이걸 그린 사람은 처음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러면 처음 사면 쏘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국회에 걸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가 재미를 한번 만들었다가 뺀 거지. 뭐 문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러면서도 참 씁쓸해집니다. 씁쓸합니다.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해야죠. 혹시 심지어필이 왜 이렇게 재주가 많아? 화가 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화나더라도 또 참고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400만 원씩 받아야 자기네 2천만 원을 청구했다는 게 제가 좀 전에 만든 게 벌써 5억짜리 아닙니까? 에이 진짜 새롭게 창조한 시사아트 이거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닫아서 여러분들 신나는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이거 돈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르시면 알람만 보내줍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수가 태한민국을 살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